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도둑놈들이 그냥 버글버글 우글우글 왁작 직전. 여러분 노동단체라는 게 뭡니까 노동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지 않습니까 사용자 단체가 있으면 그다음에 근로자 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로자 단체는 근본적으로 뭐죠 근로자들의 회비를 통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사용자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근로자 단체를 왜 지원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뭐죠 상금노동단체들이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보니까 민노총이나 이런 한국노총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했네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원이 아니고 지방정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다 해가지고 좌익들이 다 뭡니까 권력을 도둑질해가지고 그 도둑질한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이 다 뭡니까 노동자한테 돈을 퍼준 겁니다.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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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는 뭐죠 10년간 177억밖에 지원 안 했는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43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오네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권력도독질하고 그 도독질 한 여러분들 뭐죠 기초자치단체나 시장 군수마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다 또 돈을 준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끼리끼리 해먹는 걸 안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특히 주목한 게 딴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아니고 지자체 예산이 얼마만큼 1343억 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5.7 대통령선거부터 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문제가 남 문제가 아니고 이 도둑놈들이 뭡니까 나라를 먹어 삼키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걸 이제 그 1500억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고용노동부가 늦게나마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야단 법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헬시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는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하면 사용자 단체의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단체에도 국가예산을 지원해서 안 되는 거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빼먹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무슨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모든 사회시민단체나 예익단체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노동단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만 돈을 줄 수 있냐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지원된지를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에 비해서 1,300억 이상 정도의 돈이 17개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 으로부터 지원된 겁니다 선거를 훔치게 되면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또 도독질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 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